반갑습니다. 메가스튜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수능을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원 우리 점검할 수 있는 9월 모교사 시험 보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은 수능을 위해서 마지막 스포트 할 때입니다. 자, 이번 9월 평가원 어떤 문제를 출제가 됐는지 자, 문제 차근차근 하나씩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지질세하고 생물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주요 동물군의 생존 시기를 나타내는 거지. 근데 이런 생존 시기를 줬을 때는 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존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출연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어류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오르도비 시기. 자, 이것도 이제 평가원에 좀 내는 건데 고생대 제일 처음기가 캄브리아기죠. 캄브리아기에는 아직 해양 척추 동물까지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척추를 가지고 있는 해양 무척추 동물인 삼엽충이라든가 필석 같은 것들이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출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인 고생대 오르도비 시기에는 오르도비 시기 정도는 와야지만이 척추를 가지고 있는 해양 척추 동물 오류가 그때 출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생대 대본계 오류가 번성한다고 하는데 출연 시기만. 그리고 이제 파충류나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출연 시기하고 번성 시기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주의하라고 그랬죠. 자, 파충류는 고생대 출연해서 중생대 번성. 그 다음 이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출연해서 신생대 번성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류, 파충류, 포유류가 나왔으면 항상 다른 것보다 이 출연 시기들을 보라고요. 제일 먼저 출연한 게 오류잖아. 오류가 고생대 오르도비 시기에 출연한 거지. 그러니까 A가 오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석탄기 정도 가야지만이 파충류가 출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생대 번성을 하는 거, 출연 시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이때가 이제 포유류가 출연한 시기야. 이때가 포유류가 출연해서 그리고 신생대 가서 번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오류, B가 파충류, C가 포유류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역번. A가 오류이다. 맞네. 그 다음 니은번. C는 신생대 번성하였다. 포유류, 중생대 출연, 신생대 번성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번. B가 최초로 출연한 시기. B가 최초로 출연한 시기는 고생대 석탄기. 그 다음에 C가 최초로 출연한 시기. 얘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그럼 그 사이면은 이 사이에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고생대 말, 중생대 초까지 형성이 됐던 판게아 형성이고요. 히말라야 산맥은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인도 대륙이 중생대에서 판게아 분리되면서 이제 인도가 떨어져 나왔다가 신생대 마서야 유라시아 대륙하고 부딪히면서 히말라야 산맥의 생성 시기. 신생대이다. 그러니까 B가 출연한 시기하고 C가 출연한 시기 사이가 절대 될 수가 없지. 디귿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1번 맞는 건 기업하고 니은. 다음 2번 갑시다. 서로 다른 우주의 구성요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 질량은 있대. 암흑의 변신 아니네. 물질이지. 근데 빛으로 전자기파로 관측이 안 돼. 이게 암흑물질이네. 그리고 니은. 청력으로 작용해서 벌써 가속평창 나와야 되겠지. 우주를 가속평창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암흑에너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생 A, B, C 또. 우리 학생 A, B, C 중에 올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한번 골라보자. 학생 A. 아, 기업은 암흑물질이야. 오케이. 공부 열심히 했네. 뭐 이 정도야. 우리 친구들도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초신성 1회의형의 관측 결과. 아하. 보통은 1회의형 초신성이라고 쓰는데. 아, 우리 이 학생. 초신성 1회의형. 어쨌든 1회의형 초신성을 관측을 하면은 1회의형 초신성의 적색편이하고 겉보기 등급의 관계를 보면은 우리 우주가 점점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팽창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가속팽창을 하게 만드는 게 누구야? 암흑에너지. 그러니까 니은으로 암흑에너지로 초신성 1회의형의 관측 결과. 무슨 팽창? 가속팽창을 설명할 수 있다. 맞네? 근데 학생 씨.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거. 뭐 웬만하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자, 현재 가장 많은 거 누구냐? 암흑에너지. 요게 68.3% 정도 되지. 그 다음이 암흑물질. 그리고 가장 적은 게 4.9% 정도 차지하는 보통물질. 이렇게 되잖아. 그럼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자, 요게 기역이고 요게 니은이네. 그러면은 구성 비율은 누가 더 커? 암흑에너지. 니은이 기역보다 커야 되는데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학생 씨. 아이 그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 없을 거야. 어? 요 정도? 우주의 구성 비율. 순서 기억하는 건 좀 기본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거니까. 자, 다음 3번 가자. 아유, 심층순환이네. 자, 심층순환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확인한다? 북반구, 남반구 이거부터 확인한다. 이거부터 확인하고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을 따라서는 요 H. 요게 남극 저층수지. 밀도가 가장 큰 거. 그리고 북대서양 그린란드역에서 냉각에 의해서 침강하는 B가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그 위쪽에 남의 60도 부근에서 가라앉는 남극 중층수가 되고요. 밀도가 나오면은 얘네들은 깊은 곳에 있는 게 밀도가 더 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ABC 밀도는 이렇게 될 거야. 밀도.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업번. A는 남극 저층수지나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밀도는 C가 A보다 어떻게 커? 위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기업번. 빙하가 녹은 물이 해역 P에 유입이 된다. 야, 이거 우리 심층순환의 변화와 표층순환의 변화에 관계해서 많이 했던 거잖아. 자, 빙하가 융해된 물이 이 P역에 유입이 된다. 근데 빙하는 싱거운 거잖아. 그럼 이 해역의 염분은 감소가 되고 염분과 밀도는 비례하기 때문에 염분이 감소가 되면 밀도도 감소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침강은 약해지겠지. 침강이 약해지니 침강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심층순환도 약해지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이 심층순환과 연결되는 표층순환도 약해지는 거. 이것까지 쭉 연결이 되잖아. 근데 비의 흐름. 북대서양 심층수. 여기서 가라앉혀서 이동하는 비의 흐름이 강해진다. 말도 안 되는 거네. 그죠? 그만두는 거 기억하나?